충남 부여, 세 딸과 함께 달콤한 멜론을 키우는 혜진 씨 농장. 멜론이 많이 남긴 했는데. 잠깐만 엄마 이거 한 번만 볼게. 예쁘지? 이렇게 얼룩이 없어야지. 아 예쁘다. 빨리 가. 화내지 말고 동생 천천히 가야 해. 넘어질 수 있어. 바쁜 도시에서와 달리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는데. 그거 잠깐만 엄마가 자리 만들어 줄게. 수확한 멜론 중 모양이 이쁘지 않은 비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려는 혜진 씨. 주문은 이미 완판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수확한 지 하루 만에 너무 익어버린 멜론. 이대로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 환불이 맞다고. 안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 허탈함에 주저앉은 혜진 씨. 그려야 눈물을 보이고 많은데. 아이고, 뭐여. 광열 씨 역시 속상한 건 마찬가지. 부부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혜진 씨는 팔 수 없는 멜론보다 자신을 믿고 주문해준 고객들 생각에 눈물이 나는데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인근에서 백자 멜론을 생산하는 농가는 광열시 농장뿐. 그러다 보니 도움받을 곳이 없어 더 어렵습니다. 안 괜찮잖아. 그러면 100%야. 역시 너무 익어버렸습니다. 수박 출하하는 사람들이 수박을 새벽에 따가지고 후다닥 가져가겠어.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해를 너무 많이 받게 한 거야. 여기 따갖고 와서. 계속 해 들어왔잖아. 어제 엄청 더웠잖아. 어제가 진짜 더웠어. 그러면서 얘가 더 이렇게 됐을 수 있어. 애를 그냥 해밖에 놔뒀거든. 보관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이건 역시 초보농부의 부족함입니다. 글을 써야 될 것 같아. 얘는 못 보내야 돼. 그냥 포기하자. 혜진 씨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농사 짓는 과정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초보 농사꾼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얻어 혜진 씨의 멜론을 기다리는 고객이 많이 생겼습니다. 농사에만 열중하는 광열 씨를 대신해 직거래 고객을 상대하는 건 아내 혜진 씨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고 주문해 주는 고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농사를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실패의 경험만 쌓이니 힘이 빠집니다. 농사 안 된 것도 속상하고 못 파는 것도 속상하고 그 다음에 저희를 믿고 사주시는 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속상하죠. 농사를 잘 못 져가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졌으면 얘네들이 제 눈앞에 안 보여야지 덜 속상해요. 이게 계속 보이면 한숨만 나오고 속상하다고 한숨 쉬고 앉아있는 건 초보 농부에겐 사치. 이럴 땐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팔지 못한 멜론까지 처리해야 하니 할 일이 더 늘었는데요. 광열 씨는 오늘도 비싼 교훈을 얻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날 저녁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광열 씨를 세 딸이 맞아줍니다. 꽃 떨어져요. 꽃이 떨어진 거. 아 뜨거워. 오랜만에 간식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나 양념 이거 먹을래. 귀농을 하면서 배달 음식도 많이 줄었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진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음식 투정도 없이 뭐든지 뭐든지 잘 먹습니다. 환불과 사과문을 보내느라 하루를 다 보낸 혜지 씨는 고객들이 잘 이해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가끔 이런 일이 생기곤 하는데요. 누가 더운 물 썼어? 아빠. 조금 천천히 이따 해야 돼. 5분, 10분은 이따가 해야 돼. 아니야. 불 금방 켜질 거야. 아빠가 불 켜줄 거야. 아빠가 불 켜줄 거야. 엄마가 있는 게 좋아? 엄마 엄마 밥 소금만 먹고 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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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소금만 먹고 갈까? 엄마 불 켜지는 거 보고 갈게. 엄마 먹고. 아, 태워지는 거구나. 밥 좀 있구나. 이젠 대처도 능숙합니다. 막둑? 이제 방이 가졌으니까 엄마 회의하러 가도 될까? 잘 가. 돼요? 엄마 엄마 다녀오세요. 엄마 다녀올게요. 주문 판매한 멜론 환불에 갑작스런 정전까지. 그러나 혜진 씨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왔는데 회의 시간에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진 씨가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환경 청년농부 모임인데요.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건 없었고. 조관님은 올해 수박 잘 하셔서 소매로 다 판매, 완판을 하셨다고. 메롱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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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 봤었는데 농부님들께서 직접 친환경 자제를 활용해서. 농부님들 얼마나 다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거냐라는 게 조금 걱정스럽고. 충청 남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이 모임은 친환경 농사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혜진 씨 역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몸은 피곤하지만 즐거운 시간입니다. 힘들기도 한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저도 나름 배우고 저도 같이 발전하는 게 있으니까 재밌어요. 보람되고. 농부 혜진 씨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광열 씨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아내 혜진 씨가 주문 관리와 고객을 상대하고 바깥 활동을 주로 하는 반면. 남편 광열 씨는 오로지 농사에 전념하는데요.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한 역할 분담입니다. 며칠 전 씨를 심은 머스크멜론 싹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초록색 겉면에 줄무늬가 있는 머스크멜론은 백자멜론의 수확이 끝나면 심을 예정입니다. 우리 막둥. 누가 불 켜버렸어. 누가 불 켜버렸어. 일어나라고. 우리 막둥. 일어나. 일어나. 막둥. 막둥 일어나볼까? 응? 우리 막둥이도 일어났어요. 불 끄고 라온아. 매일 아침 반복되는 아이들과의 전쟁. 진짜? 잘 씻은 거 맞아? 언니 비켜줘. 내 자리야. 셋. 둘. 됐다. 그만두죠. 미운 손. 미운 손. 어? 눈 떴다. 언제네 눈 감고 떠불서 갔다니 이번에 눈 떴네. 엄마 나 진짜 잘라줘. 다홍이는 크게 잘라줘? 응. 이렇게 밥맛. 끝?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 농사를 하니 육아도 혜진 씨의 일. 농사가 아직 익숙치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아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하우스로 온 혜진 씨. 어찌. 이거 들고. 다홍이 가방 들고. 빨리 가자. 강아지 왔어. 짱. 야. 뽕. 어디 있어. 아빠들. 뽕. 아. 하지 마라. 야, 이 넓은 거. 금방 심어. 금방 심어. 다음 농사를 위해 수확이 끝난 멜론하우스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2년째 농사 지으면서 수확보다 정리를 더 많이 하다 보니 정리하는 데 요령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철거 전문 되는 거 아니야? 농사 전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철거 전문이 되니? 아유, 미치겠다. 다 잘하라고. 수확을 더 잘하라고. 아니. 왠지 올 겨울에 이러다 투잡해야 될 것 같은 생각 안 들어? 어, 안 들어. 저 아줌마가 또 왜 잘 나가다가 왜 막 나가지? 멜론은 뭐 공식 같은 거 없어? 그 공식대로 했다가 구동 망한 거 아니야. 야, 공식대로 해서야 다시 생각해봐. 공식대로 한 거야 아니면 거기다 플러스 응용했어? 아니지, 공식대로 한 거지. 믿을 수 없는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너무 응용만 했나? 플라스틱 받침대에 바닥에 비닐 수거까지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팔지 못한 멜론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밭에다 묻어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2년간 농사 지으면서 수확해 판매한 멜론보다 땅에 묻은 멜론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건 사진 찍어서 두고두고 기록하면서 곱씹으며 더 열심히 해야지. 됐거든. 어? 됐거든. 곱씹으며. 내 다신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초보 농부지만 광열 씨는 웬만한 농기구는 다 직접 운전합니다. 하우스 내 좁은 길도 문제없습니다. 아빠 조짐해. 아빠 조짐해. 아빠 조짐해. 엄마 아빠, 아빠. 딸아야, 딸아. 딸아는 못 봐. 여기 흙, 먼지 말이야. 여기서만 봐. 메론, 메론 안녕 하는 거야. 왜? 메론이 이제 여기 땅에 더 좋은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땅에다가 밥 주는 거야. 다온이도 밥 먹어야지 쏙쏙 크게. 여기 땅도 힘이 생기는 거야. 2,100평의 하우스 8동. 작년엔 2동만 성공, 6동 실패였지만 올해는 6동 성공, 2동 실패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광열 씨는 그렇게 멜론을 땅에 묻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음에는 더 열심히 잘해서 땅에다가 안 넣고 우리도 많이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많이 나눠 먹게. 이렇게 할게. 흉아도, 흉아도. 흉아도 먹게. 혜진 씨 역시 새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인데요. 혜진 씨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멜론. 멜론을 가지고 혜진 씨가 특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맛있어. 하다가 다 먹어. 엄마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 맛있어. 엄마도 내가 먹을게. 안 쓰면 내가 먹는다. 미끄러워. 어떤 맛? 멜론 아이스크림 맛. 멜론 아이스크림 맛? 맛있지? 무슨 맛? Hitler 있는데? 그만? 얘 봤는데? 나나 맛이다. 야 이 하나Set는 받는 마실 때. 우유도 미리 얼려 두었는데요. 빛서야. 얘가 안 나오면 뭐 먹어. 오, 나왔 demons. 우두 tortured. 잠깐만요. 쫙인지 si. 이렇게 그릇이야 이게. 멜론 속을 파고 우유 얼음을 갈아 넣어서 빙수를 만들었습니다. 빙수의 고명은 취향껏 얹어 자신만의 멜론 빙수를 만드는데요. 한눈에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혜진씨의 멜론 농장엔 달콤함이 가득합니다. 농장의 전역. 멜론 농장이 떠들썩합니다. 둘째 라온이의 여덟 번째 생일을 위해 가족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주인공 라온이는 신이 났네요. 완벽하진 않지만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귀농 후 가장 좋은 점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인데요. 경제적인 부분은 아직 힘든 점이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어 스트레스는 훨씬 덜합니다. 고추도 넣고. 고추도 넣고. 고추도 넣고. 고추도 넣고. 고추도 넣고. 고추도 넣고. 가온이가 싸주니까 진짜 맛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온이.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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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안해. 지금 래션 봤어? 래션 봤냐고? 아, 뭐야. 나 예쁘게 눈 뿌리고 싶었는데. 아, 이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농사는 실패를 겪고 있지만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으니 다가오는 가을을 그리고 내년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부부는 천천히 가겠다고 마음을 다독입니다. 며칠 후, 혜진씨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날. 광열씨가 며칠 준비해 모종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혜진씨는 그 과정을 고객들과 공유합니다. 어떤 장갑을 낄까? 시원할 때 빨리빨리 하자. 알았어, 기다려. 나 근데 먹을 간식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하자. 간식 먹을 시간 없어. 아이들과 함께 심었던 머스크멜론 모종입니다. 땅에서 자라는 백자 멜론과 달리 머스크멜론은 넝쿨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자라는데, 90일에서 100일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나 근데 아직도 어떻게 해야 잘 내리꽂는지 그 감을 모르겠어. 자라려고 하면 더 안 돼. 자라려고 하지마. 엄청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 내면 또 피곤해. 누우면 바로 일어나는 것 같아. 길지 않은 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멜론은 수확 후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일. 땡. 끝. 파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여기 물 주려고 호스 지금 여는 거예요. 충분한 물을 주는 것인데요. 광혜 씨는 가을에는 더 달콤한 멜론을 만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겁니다. 수확과 파종을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광혜 씨와 혜진 씨. 오, 좋다. 아, 가방이 아니라 커피를 들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코트 입었어요, 애들. 아이들과 자주 오던 곳인데요. 이렇게 부부가 둘만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너 여기 이렇게 예쁘다고 느낀 게 애들이 없어서 그런가. 아, 진짜 많아. 때로 다니네, 때로. 어머, 쟤 뭐 먹어? 먹을 게 있나 봐. 너희도 먹고 살겠다고 했어. 귀농 3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랑이 강사일을 되게 잘했던 것처럼 그를 잘했으니까 이 일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말아먹을 거라고 생각해. 하, 그래서 또 힘들었어. 교회사하고 이사방이 합심해서 못할 수 있는 게 없겠어. 대신에 주문받았는데 환불시키는 일은 제대로 없게 하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거. 봄보다는 나아지도록 해야지. 할 거지? 할 거지? 그 기대에 부응. 해야지? 하도록 노력을 할게. 약속. 또 약속이야? 어, 또 약속. 기대에 부응하기. 마누라, 기대에 부응하기. 일곱 번 쓰러지면 여덟 번 일어나는 오뚜기 부부. 새 아이와 함께하기에 부부의 멜론 농장은 더 달콤해질 겁니다. 주짓말을 하십시오. 유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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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